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오늘은 ai와 로봇혁명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로봇혁명은 3년에서 5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x ai 암호화폐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봇혁명이 5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엔지니어가 기술적으로 큰 난관없이 가진 기술로 수정하고 개발하면 로봇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현재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로봇은 휴머노이드 겠죠. 젠슨 황은 특히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ai 칩은 이러한 로봇의 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이 향후 엔비디아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거죠.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로봇에 대해 대단히 호의적이고 향후 대량 생산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젠슨 황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 인프라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5년 초에는 시장 가치가 3조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ai와 로봇 기술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섹스가 왜 로봇 특히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해 언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섹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및 암호화폐 담당 차관입니다. 그는 최근 폭스뉴스에서 옵티머스가 5년 안에 가정에서 빨래를 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을 이야기 했는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feh爾 그들이. explaining what we do and what. What do we do and what will be I think really transformative. about this and we're getting into science fiction a little bit. CD this is the next five years. it be able to watch uh. YouTube video and that's either using a human doing it should be to mimic and if you let your personal. ballщо Aber she could be you share and then do my job. maceden shouldnt 하면... ... frequently... ...을 즉song use 개 constructing? ... 첫 but third, Q ... 같은 나머지 선 chats ... 관련된다 ampliar cái ... вся pores ...shirt 만 조기에 ... 진짜 Hatty ...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앞으로 5년 안에 모두가 로봇을 소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본인과 가족들 위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로봇이 본인을 몇 분 동안 지켜보고 있는 동안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인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암호화폐 전문가라 생각이 더 혁신적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하는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AI와 로봇이 경제를 크게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단순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는 그의 정책적 입장과도 연결됩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규제 장벽 없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그의 목표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와 로봇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둘은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은 로봇의 데이터 기록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로봇이 사람을 복제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 보안 이런 게 상당히 중요시 될 겁니다 로봇이 수행한 작업의 이력을 블랙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신뢰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암호화폐는 로봇이 창출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로봇이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이는 디지털 경제의 확장을 촉진하게 될 겁니다 정책적으로 데이비드 섹스의 역할은 암호화폐와 AI 기술이 규제의 장벽 없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는 로봇 기술의 발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와 로봇은 서로를 보완하며 미래 경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먼저 X가 왜 필요한 것인가요? 결국 그룹과 최종적으로 옵티머스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월터 아이작슨 일론 머스크의 전기 작가이자 기술 저널리스트인데요 그는 테슬라의 자유주행 차량 데이터와 옵티머스 로봇의 시각 청각 데이터가 XAI의 AI 모델과 결합되면 실질적인 AI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엘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글록 AI X 같은 데이터가 모이는 곳 이런 것들이 현재 융합되고 있죠 오늘의 영상은 5년 이내 잘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타나고 X와 글록을 이용하여 학습하며 이건 결국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우페를 사용하여 사업적 활동도 하게 되지 않나 라는 겁니다 이런 유감의 과정을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